외관산단의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대면적의 기계공장 매수개의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은 공장 및 창고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으로서 원칙과 상도를 지키며 상생중계를 실현합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실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북 7곡군 외관읍 낙산에 위치한 기공장 매물입니다. 7곡 물류 IC에서 6키로 차량으로 7분 거리로 외관 제3산단에 자리 잡고 있어 물류동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합니다. 공장 건물이 대략적으로 약 3300제곱미터와 2000제곱미터가 2동이 있고 3호동 3층이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입과 별도 매입이 가능한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 기계공장은 깔끔하고 반듯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추가 정치금 및 다양한 면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매우 귀한 매물인데 총 면적은 전체 1782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은 6257제곱미터입니다. 그 중 A동은 6629제곱미터고 건물 연면적은 3호동 포함하여 4327제곱미터 B동은 4153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1929제곱미터입니다. 주행비임이 7미터 부근에 있어 크레인 설치도 가능하고 동력은 990키로 입입되어 있으며 현장 내부에는 에어배관 및 건물 형태가 길쭉하여 작업동선이 좋고 공장 뒷편에는 폐철 보관장소 및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유유공간이 있어서 제조하기 적합하며 그래서 중량물이나 자동차 부품, 기계 제조 등 다양한 제조업에 적합한 공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입주 가능일은 계약 후 3개월로 보시면 되고 사용 승인은 2017년 4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널찍한 앞마당이 좋은데 주차공간은 33대 이상 충분하고 공장의 주출입구는 북동량입니다. 태양광이 300키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비는 별도며 본 건물의 최대 강점은 전체 매입과 A동, B동 별도 매입이 단하다는 점입니다. 외관산업단지에 건물 2동 있는 매물로 전체 매입과 별도 매입이 가능한 기계공장 매각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국 7곡군 외관업 박산리고 전체 면적은 10,782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6,257제곱미터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물은 공장이고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제조 공장을 추천드립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의뢰해주시면 신수강거래 약속드립니다. 공장 네트워스만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 다음은 문자로 의뢰해주신 또는 문자로 의뢰해드립니다. 제가 도달합니다. 저는 문자로 의뢰합니다. 열광해 주신